강추템 영상은 강사들에게 추천하는 아이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강추템 영상은 강사들에게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꼭 강사들만이 아니고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하는 방법들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오늘의 강추템 영상은 업무 또는 공부에 집중이 안 될 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업무에 집중이 안 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도 요새 방구석, 집구석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모든 미팅들, 회의, 그리고 강의, 컨설팅, 상담 등이 다 집에서 이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쉴 수도 있고 언제든지 일어나자마자 바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집에 있으면 TV도 있죠, 밥도 먹죠, 뭐도 하죠, 음악도 틀죠. 이러다 보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몇 개월째 근무를 하다가 업무에 집중이 너무 안 돼서 저만의 몇 가지 방법들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요새 재택근무가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업무를 보면서 하는 것들이 좋은 점이 있는데 단점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방에서 늘 일을 해왔다면 이번에는 거실이라든가 또는 다른 공간이라든가 베란다가 보이는 뷰라든가 그런 식으로 환경을 좀 구조적으로 바꿔보는 게 가장 첫 번째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환경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보는 거죠. 집에서 했다면 집 앞에 카페 카페 중에서도 나한테 좀 잘 맞는 그런 카페들이 있잖아요. 공부하기 좋은 또는 일하기 집중하기 좋은 그런 카페를 찾아서 간다거나 카페도 해봤더니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스터디 카페를 가는 거죠. 요새는 스터디 카페가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 그 독서실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스터디 카페도 잘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집중하기 정말 좋은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환경을 바꿔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인데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냥 음악이 아니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음악을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봅니다. 그러면 피아노 음악 같은 거, 뉴에이지 음악 또는 집중하기 좋은 음악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 음악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보다는 약간 배경음악처럼 피아노 소리 또는 잔잔한 소리 그런 것들이 들리거든요. 그리고 간혹 음악이 아니고 그냥 약간 백색소음처럼 주변 지나가는 소리라든가 카페 소리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집중력이 잘 되는데 약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중력이 잘 안 될 때는 이어폰을 딱 꺾고 집중력이 잘 되는 음악을 검색해서 듣는 거 그러면 확실히 집중이 잘 되고요. 그리고 요새는 타이머 영상들이 많아요. 40분 업무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10분 쉬고 하는 그런 게 실제로 타이머로 영상을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서 그거를 들으면 진짜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40분 일하고 10분 잠깐 쉬고 4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영상을 활용하거나 오디오를 활용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차가운 게 아니라 따뜻한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좀 따뜻한 음료를 마심으로써 좀 생각을 정리하고 차분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각 정리가 안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한번 좀 쉼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잠깐 환기를 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새는 이어폰 중에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이어폰들이 많죠. 그런 이어폰을 사용해 보는 겁니다. 저도 일반 줄 이어폰 그거를 사용하다가 저희 남편이 에어팟처럼 이렇게 각각 따로 있는 그런 이어폰을 쓰는 거예요. 소니 거를. 근데 그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했는데 딱 들어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주변의 그 노이즈 소음들을 다 제거해주고 막 이 공간에 나 혼자 있는 듯한 느낌처럼 되게 조용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노이즈 캔슬링 있는 이어폰이 진짜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선순위의 업무를 적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직접 적어서 눈에 딱 보이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런 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내가 할 업무를 포스트잇 같은 거에 딱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적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부터 1번은 강의 제안하기, 2번은 어떤 어떤 기업의 제안서 보내기, 3번은 채점하기. 이런 식으로 제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 순서대로 1, 2, 3, 4, 5 이렇게 딱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업무에 집중하지 못했을 때 생각을 좀 정리해서 아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는구나 라고 머릿속에 팍팍 씹어주는 것도 하나의 효과가 있고요. 또 눈에 띄게 시각화를 하는 거죠. 눈앞에 딱 붙여놓고 아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되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걸 끝내자. 이거 끝내면 이렇게 밑줄을 촥 그어놓고 그렇게 저도 하다 보니까 매일 모든 업무를 시작할 때는 포스트잇을 붙여요. 그리고 그 포스트잇에서 최대한 100%를 달성하려고 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날 그 못한 것들을 다시 1순위로 넣어서 계속 작성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놓치는 업무가 없고 그리고 해야 될 업무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급한 것들, 중요한 것들 위주로 하고 덜 중요하고 덜 급한 것들을 나중에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업무에 집중이 너무 안 될 때는요. 집중력을 일단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잠깐 산책을 한다거나 잠깐 업무를 잠깐 내려놓기 사실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집중이 안 되는데 억지로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만큼도 집중을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집중이 안 될 때 내가 여러 가지 노력했는데도 그래도 안 된다? 그럴 때는 잠깐 내려놓고 밖에 산책을 한다거나 음악을 듣고 운전을 잠깐 하고 온다거나 하면서 드라이브 같은 것들을 통해 제 머릿속을 좀 환기를 시키고 비워두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집중을 하지 못했을 때 생각했을 때 이런 방법들이 저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강축템은 우리 강사님들 또는 구독자분들이 집중이 안 될 때 도움되실 만한 저만의 작은 팁들,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